피해를 18받고 카드 2장을 변화시킵니다. 자가프리 홀로그램 답은 소주다 답은 소주다 제련의 축복 호백하기 엔트로피 단 하나만 떠도 게임 터지는거 아닌가 어둠 아 아 아 엔트로피 코인터 피해지 줍는 미친 누구 하나 벗고 하나 치우고 아, 아닌데 그냥, 그냥 나갈게요 타수하나가, 타수하나하나가 소중해요 타격수비의 소중함을 깨달은 디펙트 타격수비의 소중함 카드 싼걸로 들고 오자 쟤가 몇이죠? 복제 포션 타격수비의 소중함 에임박 실력게임 쓸더스 그냥 포션 빨고 하나 더 지울걸 그랬나 그냥 포션 빨고 하나 더 지울걸 그랬나 바이러스 밀집 포션 고백하기가 나을거 같애 그저 B카드도 얼마 없는데 타격 지우고 곤충박취 곤충박취 긁어내기? 괜찮겠는데 타격 하나 더 지우고 타격 이제 없다 괴고 타격 승리 가능 타격 승리 가능 펌고 갈 dire 펌고 갈까? 여기서 포션좀 빼고 갈까? 추억 퓌 펌고 저거 악의 저검통 어차피 지금 전투 중에 지워도 안 지워줘요 한판 다 끝나고 지워줍니다 오한 끌거내기 수용포 오한 그러네 이벤트 가서 저주 받으면 되겠네 없으세요 아니면 이거 가다가 전경기 하나 먹으면 공짜 미션 공짜 미션 포션 하나 포션 두 뭐뭐 지울까 수비랑 이중시전 지울까 아 최적화 주전 최적화 주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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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iring 골칫거리 지우는거는 심판 불러야되지 않을까 아 나 방금 포션 썼나 뭐 지우지 부팅과정 지울까 오한 지우자 아니 그지같은거만 놔서 야 작은집은 포션 주자 작은집 꺼져 트윗기 먹자 아이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쓰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 다행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흐흐 아 어떻게 그렇게 중복 중복유물이 많이 나왔대 중복유물이 많이 나왔대 끌거내기 그러니까 그 양철 정수 아 아 그거도 되기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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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삼댐 번개고차 후파 에서 먹을게 있나 없지 에서 저거 닐리 먹으면은 훨씬 수월하긴 하겠네 와플 포샤나 줌마 나올까봐 조마조마한데 아 맞다 내 크루 노미콘 저주 받고 그냥 지우면 되겠네 이번에 지울 카드는 스택 아닌가 아닌가 이중시저원 지울까 소리로 이중시저원 후퇴하라 아 지옥이 나 먹을 때 바로 지옥이 증기 장벽 프리즘 킹리즘 카드 많이 하죠 카카털 드링캣쳐나 전경기를 넣고 시장하면 미션 비 반갑시오 눈알 켜기 하나 주자 아 왜 저거 안썼지 과일 주스 아싸 개꿀 개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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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손상 아프다 청동 액체 헬로월드 급한대로 헬로월드로도 쓰자 아 나 저거 죽은 이중시선이 눈에 아른거리는 업데이트 된거 안해봤어 네오버스 네오버스 저번에 그 뭐냐 저거 그 콤보랑 그 뭐 딱댐 딱댐 시스템 생겼을때는 해봤습니다 찾았다 아.. 저걸 가져가네 아 괜찮아 나 헬로월드 있어 다시는 헬로월드를 무시지 마라 진정한 안녕 로봇의 힘을 보여주면 안녕 안녕 핵분열 무지개 하나를 위한 모두 지금은 하위모긴 하지 커피들이 퍽 드림캣쳐 소름돋네 왕관 먹어도 될까? 왕관 필요 없을텐데 지금 코스트말고 딴거 나오지 차라리 지금은 얼핵 나오는게 더 괜찮았겠다 차라리 지금은 얼핵 나오는게 더 괜찮았겠다 병요되게면 죽어야겠죠 병아웃 죽지 뭐 이거 방구밖에 없을거 같은데 네 포션 좀 털어야겠다 하나 둘 네 뭐 지올까? 스택 킹썬 가스레기 지올까? 응 대기 근데 은근히 도실도실 사cling 올라왔다 엘트 사격 성급한 성급한 능숙 개성급한 디펙트 아니 왜 하위 목색 이렇게 빨리나 갑자기 열받네 하나 먹고 뭐 지우지? 되돌리기 홀로그램 지울까? 아닌데 뭐..뭐..뭐지오 박대리 배.. 크.. 배터리 아냐? 차지 배터리 배터리 차지 뭐임? 이건가? 컨버.. 컨절벌? 아니 이거 배터리 엘트 보면은 이거라서 차지인줄 알았는데 이거라서 차지인줄 알았는데 베타 힐러는 아니지 반대지 아무튼 홀로그램 홀로그램을 넣을까 평형을 넣을까 이거로 테스트 뭐임? 제곱장인데 이게 이렇게 잡힘 부팅과정 지우자 진짜 저거 멋있다 케미컬 몸체? 긁어내기? 수준 떨어지는 게임 이거 포션 사가지고 그냥 덱 채워버릴까? 하하 쌍점에서 저거가 맞아 성급함 성급함 뭐 지울까? 홀로그램 홀로로로그램 성급함 천만 저거 메리 깜박했다 이번에 45딜이겠지? 아닐수도 있긴한데 맞겠지 후파 후파 세장인데 되돌리기도 지울까? 아니 저거 저거 지우자 일제사격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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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랑 밀집파 어디갔나 정말 똥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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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하위모 갖고와서 저걸 땡기는 거지 너다 맞춤 쟤가 너먹은 복시님도 아니네 쟤만 먹었네 개굴 그러면 옆에 두 마리 잡으면 되겠지 아이고 왜 안섰대 증기장벽 도약불 감정의 조각 맞으면 감정을 느끼는 디펙트 이렇게 하위모 맨 처음 나올 때 진짜 킹반네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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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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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모 타이밍 더럽네 하나 안 지웠지 킹시 시작 헬로월드 지우면 되나 탈 안영 로봇 없어쓰 적어야 되는데 밀짚먹고 냉기올려서 수비해야 되는데 아 딜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 후파가 몇장인데 아니 이걸 세명이 다 때렸다고? 사기꾼 놈들 눈반구 짚으면 안풀다만 눈뜨고 코베이는 게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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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이중.. 없는 이중시전 찾고있지? 자가프리 쓰다가.. 지울까? 아니 냉기 냉기 어디가냐? 자가프리 새거 먹고 헌거 지우면 되겠다 기생충.. 기생충 받은 다음에 지우면 되겠네 아휴.. 터질뻔했네 얘 진짜 룬반구 카운트하려고.. 낸 몹인가.. 아이고 조각봄 이제 나오네 강화 못한건.. 아니 하위모 임마 제발 좀 아이이이이 아휴.. 내가 뭐 먹었지? 딴생각하고 계셨네 공포쓰고나서는.. 공포쓰고나서는.. 공포쓰고나서는 저거 지우지않은다 셀프리퍼 방어쓰고나서는 안.. 안지운거같은데 도약지우면 되겠다 그 Without Pin 낸.. 에허.. 에허.. 자.. 그가 아니..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핑핑이는 별세 없을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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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감정의 조각도 있으니까 조각 못 맞아 냉 복제 포션 덱 어쩌다 스물여덟 장이나 되냐 이거 약화 약화 쿠션 들고 갈 자리가 없네 수용포랑 밀집포랑 다 필요한거 아닌가 수용포를 빼고 투입기 믿고 갈까 수용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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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리기 정도? 되돌리기도 근데 음... 성급함 쓰고 있으니까 되돌리기 지우는 게 없다. 아, 못 쓸 데 없나? 아! 그래, 여기서 지우자. 빰빰 빰빰 빠바밤 다른 지식 지울까? 내 기록 꽉 채워야 돼. 인지... 편향. 인지용. 어... 인지용. 절대 더 지우는 게 없나 요. 김치! .. 여섯. 점점 크게 이쁜여 예이. 드루완. 보가 위봇을걸. 창만 패스였는데 아이씨 진짜 수용포 쓰고 하나 더 지울까 아 일단 써야되지 포샷 먹는게 규칙이니까 수용포를 쓰고 자가풀이 주면 되겠다 볶음이 걸을까 이건 먹을거 없겠지 수용포 버렸다고 죽전기 주네 아이 진짜 킹팠네 조각봄 더블로 쓰고 하위몽 택 위에 있다는 뜻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 아이 공허가 안빠지네 공허 아씨 으아 으 으 아 으 아 으 으 으 핸드가 그렇게 쏙이 안나 근데 어차피 연타는 쌍절곤이 맞고 단타는 아이 뭔소리야 연타는 토니가 맞고 단타는 병류장이 맞음 아이 하위모 미쳤나 진짜 이거 아이 쓰레기 게임 말이 돼? 만들 up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션 실패. 아쉬워하는 효과은?